꼼짝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숨이 멎었으니까요 인정하기 싫은 모양입니다 새끼 고양이를 핥고 또 핥고 하지만 엄마는 강해야 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새끼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니까요 죽은 아기에겐 미안했지만 이 또한 엄마 고양이의 본능입니다 오늘도 눈부신 햇살과 함께 활기찬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날은 속상한 일들이 줄줄이 터질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날은 좋은 소식 기분 좋은 일들이 폭죽처럼 터지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그런 날 음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날은 행복을 저축해두는 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든 날 울고 싶은 날 그런 날들을 버텨내기 위해 웃음을 저축해두는 그런 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속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의 길을 따라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박미를 연기했습니다 청와대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인 만큼 일정을 연기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에 비춰볼 때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대책기구를 만들어 온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정부를 향해 대응책을 촉구하면서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을 내놓은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인식대로라면 대통령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도 없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